오케이, 극대 위기가 없어졌어. 어, 나 왜 폰 안 썼네. 어우, 데미지 활용하다 활용해. 너무 좋았고. 벗겨져서, 잠시 멈추면 변해요. 다진 반죽에서 구워질 수 있으나. 구워진 회가 6일정도 남겨진 회사와이였습니다. 이 회사는 조합 Steam, 그리고 발효, 아우 나는 안넘어가 억울하네 나도 넘어갔어야지 아니 나 가운데서 딜할까 그냥 괜히 끝에서 딜해서 더 죽는거 같은데 가운데서 딜하고 티러기가 가운데가 더 풀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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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힐을 못 받은지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지. 중앙에서 딜을 못 넣으니까. 중앙에서 딜을 못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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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x4 바이퍼에 적응이 되서 그러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아직 적응이 안 됐다 또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아 죽었다 아 이건 어렵네 아이씨 어려워 자꾸 떨어졌네 아 바이퍼 2페이지 너무 쓰레기 또 떨어졌고 또 죽었고 아 이것도 1테크 하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이퍼 할때는 만화에 한 2데스 하고 그렇듯 인정? 아 인정 나노에 한 2데스 하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ama 빌 가도 되겠지? 빌 가도 되겠지? 빌 가도 되겠지? 아 또 떨어졌다 아이씨 진짜 자꾸 떨어지네 자꾸 떨어져 루프를 써야되나 어우 깜짝이야 죽을거겠네 아 루프가 손에 익어서 깨다로워 아 나 뭐하냐 아래로 내려가야지 위에서 버티니까 죽는거 아니에요 잘했어 뭐 하지 않았나 아닌가 또 떨어졌다 아니 이건 어떡하냐 나 자꾸 떨어졌는데 자꾸 떨어져 또 떨어졌네 자꾸 떨어졌네 자꾸 떨어졌네 아 난감하다 난감해 난감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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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적 썼어 됐는지 모르겠는데 썼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냐. 계속 떨어지는데. 시드링 바꿔야 되는데. 또 떨어졌다. 아니 또 떨어졌잖아. 미치겠네. 계속 떨어지네. 이걸 어떡한다.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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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데미지가 궁금하긴 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자. 3페이지. 음. 저장했어. 팅. 앗. 음. 음. surn. 음. 음. 아, 나는 위에서 딜하면 그것도 애매하겠군요. 할 뻔 있어요. 그러고? 언제 깨지나 이거? 언제? 솔직히 깔지도 못하고. 나도 가운데서 딜을 해야 되나? 애매하네. 가운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눈이 오른쪽에 쏟았군. 설마 너 돼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언젠데 발판이 오겠지? 언제 하는 거야?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여기서도 딜해도 되지 않나? 프레이를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게 문제인가? 그치? 껴졌다 껴졌어 간다 궁금하니까 데미지 않도록 아이씨 리를 써놨어 아직 안썼어 아 나 바주카 위치가 좀 아니 억울하네 위치가 아니 나 바주카 쓸라 그랬는데 억울하네 딜 제대로 못 넣었네 3페이지 피가 맺히려나? 아 개 억울하네 어 나 깨진다 오오오오 깨질 뻣 깨질 뻣 알겠어 오 나왔다 안 나왔네 오 나왔다 안 나왔네? 아 그래요? 뭐 나온 거 없나? 안 보자 아 조각하다 끝이네? 오케이 위기에 하드로시드였어 오케이